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 난 축구한다는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. 출연 이런 거 출연 안 해보셨다고 합니다. 네 처음부터. 자연스럽게 그냥 야완자 오는다고 하시면 별로 어려운 거 보니까 듣기 맞으면 잘하시더만. 그럼 이제 준비를 좀 해도 될까요? 네 준비한 거. 고데기도 이거 고데기 바꾼 거 이거. 저 시작해볼게요. 저 변신을 좀 시작해볼게요. 이렇게. 어 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아 제가 신발 가지러 왔다가. 아 죄송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역시. 어 레오제이 같다. 어 레오제이 같다. 어 레오제이 같다? 얼굴에 대충 이렇게 있으면 대충 이렇게 문제집니다. 자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.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올립니다. 너무 많이 올린 거 같네요. 그냥 스펀지로. 첩첩첩첩 이렇게. 이렇게 해준다. 이렇게 이렇게 두드려줍니다. 근데 이거. 아 나 너무 힘들어. 이거 올려. 이거 올려. 이거 올려.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. 아 대충. 이렇게 해서 좀. 이렇게 해서 좀. 이제 다! 아 나 너무 힘들다! 이거 올려 오 안아오서 같은 거. 네 끝났습니다. 다! 그렇군! 음.. 이러면 다. 그럼 전에는 무슨 거 출연했었어요? 전에 뭐 나갔는데 저 초등학교 때부터 TV 많이 나왔어요 왜요? 그 보니하니 말고 약간 그런 비슷한 거 출연해가지고 어린이 프로? 네 그 나몰라 패밀리의 선생님들이랑 게임하고 막 그랬어요 막 내기획했는데 나중에 영상 찾을 거 같아서 저 런닝맨 런닝맨? 아니면 유키즈 아 유키즈 저 런닝맨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거의 다 봤어요 진짜 이강수 선생님 나갔을 때 있잖아요 혼자 진짜 집에서 엄청 울었잖아요 아 너무 슬픈 거야 진짜 엄마가 왜 오냐고 쳐다보고 너무 슬퍼요 진짜 이강수 돌아와 이러면서 스페셜 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부터 이제 마음이 런닝맨 런닝맨 파이팅 파이팅 추운데 어떻게 해나 어떻게 해나 어 너무 부끄러워 어 너무 부끄러워 어 너무 부끄러워 아 너무 나다 너무 나다 저거 그거 언제 쪽 사줄래? 저거 와 저거 나 첫 선발하고 울었을 때다 너무 부었다 우리 아 너무 부끄러워 아 너무 부끄러워 아 너무 부끄러워 아 너무 부끄러워 파이팅 들어오세요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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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았어요? 아 뭔가 정신이 없었어 말이 뭔가 좀 잘했어요?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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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아 진짜요? 아 다행이네 약간 준비되어 있는 느낌 진짜로 나중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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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은 좀 신기했어요 약간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너무 좋게 대회해 주셔서 편하게 했습니다 아까 아까 연락 왔냐고 막 누구한테 팀 동료들한테 연락 왔냐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문정쌤도 왔는데 제가 문정쌤 얘기만 안 했어요 문정쌤 문정쌤 감사합니다 도웅TV 꼭 봐주세요 문정쌤 수고하셨습니다 태그 웃음 울큰이 지λα 러시아 웃음 문정쌤 러시아 문정쌤 문정쌤 러시아 문정쌤 문정쌤 문정쌤